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살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체크하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10월 27일에 진입했던 네오이뮨텍,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삼양식품 진입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 2.4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24일에 진우스 진입이 됐습니다. 8만 4천 6백 원의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4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진우스에 대한 리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이 사실은 조금 어려워서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진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시작한 블랙프라이드의 시작으로 연말 소핑 시즌이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공고롭게도 그날 대두된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놀에 대한 공포함을 위해서 주가는 약세로 좀 전환된 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경우에 각국이 다시 또 봉쇄 정책을 펼친다면 또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물류 대란이 또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이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한 관계로 진우스의 4분기 실정은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 이제는 좀 지켜보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보유 전략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목표주과랑 혼절과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우스 기대했던 블랙프라이드에 대한 수혜들을 모두 다 안지는 못했습니다.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좀 보유해보자. 목표가 10만 원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진입할 섹터는 지주사인데요. 사실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되지 않지만 새로운 또 지주사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그래도 투자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주사 현황 및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현재 일반 지주회사의 자산 총액 기준이 5천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155개 정도의 일반 지주사가 있고 자회사 중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으면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이 되는데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주회사 숫자는 향후에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회사 및 손자 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이 올해만 기준으로 실시가 되면서 지주사의 신규 설립이나 지주사로 전환하는 그런 것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종 내에서는 최근까지도 M&A 또는 계열사 분할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이러하게 하는 목적이 지배력, 기업의 지배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성장과 생존을 위한 신사 확보 목적으로 인수합병이나 계열사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동안 부처감 마찰을 빚어왔던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설립이 12월 30일부로 일반 지주회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 투자의 촉진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써 지주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서 투자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 범위도 처음에는 지분 투자만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관련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전통적인 지주회사에 대한 수요는 좀 감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초기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확장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보유한 지주회사 또는 투자형 지주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전통적 지주회사보다는 변화에 적극적인 지주회사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지주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실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디 살펴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그제 상장한 SK 스퀘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SK 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된 그런 투자형 지주회사입니다. 투자형 지주회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금 SK 텔레콤 시절 함께 성장한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그런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살펴보면 SK 하이닉스를 한 20% 정도 갖고 있고요. 11번가를 한 80%, SK 실더스는 62.6%, 콘텐츠 웨이브, 티맨 모빌리티, 인크로스, 나노엔틱 등이 있습니다. 사실 SK 스퀘어와 같은 투자형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그런 기업 공개, IPO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활용해서 본격적인 그런 사업 확장을 실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동발해서 기업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서 상장 후 단행한 투자가 대표적인데요. SK 메타버스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9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35%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계리 디지털 휴먼 제작사 온마인드 지분도 40% 확보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코빗의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NFT,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거래소 같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온마인드의 3D 디지털 휴먼 기술을 융합해서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인 e프렌드라든지 아니면 음원 콘텐츠 플랫폼인 플로우, 웨이브, 그리고 웹마켓 워스토어를 통탈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한층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서 향후에는 기업 가치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일단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SK 스퀘어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가 시가가 좀 변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한 23조에서 24조 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 SK 스퀘어 시점이 어제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9조 6천억인 점 감안하면 60% 가까운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수 사업이 좀 할인율이 가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회사의 목표도 25년에 75조, 70조까지 자산 가치를 늘리겠다는 목표도 있는 만큼 현재 시점은 좀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런 물량은 SK 텔레콤, 기존 SK 텔레콤 시절 투자를 했던 배당 펀드에서 매물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한데 이런 물량 출애가 마무리된다면 주가의 반전도 기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그래서 보유 지분 가치를 한 50% 할인한 수준이 한 8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0% 수준인 6만 1,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조가에 공략할 종목 SK 스퀘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쪽에 블록체인 쪽에 강한 투자를 이제 내세우면서 대기업도 이제 이쪽에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라는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이틀 동안 주가가 많이 좀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량 출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게 또 끝나게 되면은 제대로 시총의 가치가 부여가 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저가 매수 기회로 지금 삼아보시자라는 전략인데요.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가 6만 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